자 이 곡이 전조되는 부분입니다. 뒷부분에 이제 랩 부분이 끝나고 인터루드 부분이 끝나고 전조가 되죠. C키로 원래 이 키에서 C키로 전조가 돼요. 자 전조되는 부분도 제가 그려드린 탑을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? C키로 전조가 되기 때문에 첫 코드부터 Cmaj7이죠. 자 여기도 지금 앞부분에 이 부분만 똑같습니다. 앞부분에 이런식으로 이 키에서도 제가 멜로디 라인이랑 동일하게 탑노트가 들어갔죠? 여기도 마찬가지에요. 자 제가 그려드린 탑을 보고 계시죠? 자 이 부분도 앞에는 이런식으로 이 키에서의 바리에이션이었죠?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? 자 이런식으로 전조되는 A 다시 부분과 그 다음에 여자 보컬이 나오는 부분 있죠? 꿈에 살아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똑같이 피규어 1이 전조되어 들어가고 이들 노래 꼭 한걸요 고르딘 나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자 이 노래에서 가장 패턴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죠? 진만한 사랑으로 난 그대의 추억 속에서 살게 될건가요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마지막도 자 제 타운 보고 계시죠? 살짝 바뀌죠 여기서 마지막 코멘은 세메이전은 네 여기까지입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